베이스노트 만들자! 베이스노트! 베이스노트를 만들자 베이스노트! 베이스노트! 5렉 플러스 5렉 플러스 플러스 롱 플러스 롱 KR 타이탄 캐럴 타이튼 95 캐럴 타이튼 80 되게 애매하네 여기 다시 다시 플랫 6라이트 플랫 롱 6라이트 플랫 롱 6라이트 플랫 롱 6라이트 캐럴 타이튼 캐럴 타이튼 5라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키피인 키피인 원 무엇이 원 헌드레드라고 5라이트 마이너스 키피인 플랫 롱 6라이트 캐럴 타이튼 캐럴 타이튼 5라이트 마이너스 키피인 원 헌드레드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랩 타이튼스 랩 타이튼스 고 날려버린 게 나을 것 같다 고 백 고 백 원 헌드레드 랩 타이튼스 좀 애매하네 얼리를 하나 붙여주자 서든얼리 서든얼리라고 하는 게 조금 날 것 같고 서든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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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랩트 300 300 100 훌렛 라이트 펠 suf compliment 500 쿠션을 미리 미리 여기에 디스턴스노트에다가 붙여서 코시션 150 스퀘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턴 브레이킹 턴 어이 젠장 브레이킹 브레이킹 마스탑 턴 원 라이트 브레이킹 그리고 5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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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라이트 여기 5라이트 위험한데 음 다시 고백 고백 5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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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타이트는 붙여야지 여기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이제 5라이트 5라이트 타이트 5라이트 2렙트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일단 1이라고 해볼게 1렙트도 플러스 1렙롱 플러스 이상하네 저기를 저기를 헤어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1렙트 스퀘어라이스라고 이거는 그냥 스퀘어라이스라고 하죠 턴 스퀘어라이트 턴 스퀘어라이트 툴엔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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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고 패스트 패스트 플러스 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100나 코우션 코우션은 미리 잘 붙이는 스타일입니다 디스턴트 노트 앞에 15 스퀘어라이트 플러스 스퀘어라이트 플러스라고 스퀘어라이트 스퀘어라이트 플러스 동거와이드 동거와이드 하아잇 1006렙 아... 총 6렙 허그 허그 니프스 에이티 라이트 타이틴스 라이트 타이틴스 쓰리 라이트 라이트 타이틴스 쓰리 라이트 라이트 타이틴스 쓰리 라이트 컷 빅 컷 빅 컷 해도 될 것 같은데 쓰리 라이트 빅 컷 빅 빅이 어딨냐 빅 컷 빅 빅 컷 인투 쓰리 렙트 인투 쓰리 렙트 엉? 인투 쓰리 렙트 마이너스 하프롱 하프롱이 여기 없는데 여기 하프타이틴 하프타이틴 붙여둘까 하프롱이 없는데 이거 흠 마이너스 워치 그 분수 하프타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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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프타이틴 약 어디 오버 롱 크레스트 오케이 오버 롱 크레스트 오케이 돌아가 고 백 고 백 30 오버 오버 롱 오버 롱 크레스트 오버 롱 크레스트 오케이 오케이 아 타브리스 님이 이미 여기 하셨었어요? 빠르시네요 오버 롱 크레스트 6랩, 2랩, 5랩 1랩, 4랩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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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랩 4랩 와이트 오버 점프 너무 몰려있는데 좀 뒤로 좀 뒤로 뒤로 7 와이드 오버 점프 인투 와우 인투 3렙트 와이드 오버 점프 서든 3렙트 3렙트 타이틴스 킵 인 타이틴스 킵 인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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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타틴스 4렙트라고 하는게 좀 나을 것 같다 아 렙타틴스 4렙트 엣 wait Sheriff imi 스lit fear pops 와 새끼 2 쏟 그러지 posso 펌프 캔버 왓츠 플렉6라이트 오케이 아닌데 15은 아닌 것 같은데 플렉6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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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0 300라이트 3까지 빠지는 300 어어어 뭔가 뭔가 내가 놓쳤다 뭔가 내가 놓쳤는데 37 36으로 가서 어어어 여기가 6라이트 오버크레스트구나 6라이트 플러스로 플렉6라이트 플렉6라이트 오버크레스트 21포인트 15 5 5 열 2 部 레े 3호! 3호! 와 여기가 애매하다 애매해 여기 애매하네 왼쪽 마 stinky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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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심... 어이쿠야 너무 짧다 여기 4래프트라고 여기가? 4래프트라고 여기가? 그리고 그리고 4래프 4래프트라고 4래프트라고 3래프트라고 4래프트라고 4래 possibly 4래프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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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white 세 doom 폴레이 그리면 딱 여기다 코션 브레이킹 사인 해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데 사인이 없네 이거 코션은 여기다 붙이고 코션 브레이킹 120 타이트 시케인 타이트 시케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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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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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들 나왔겠지? 설마 이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그쵸 아무도 없죠 지금 나 혼자서 생쇼하고 있는거지 오케이 크레스트 롱 크레스트 플러스 인투 롱 크레스트 오케이 컨티뉴스 롱 크레스트 컨티뉴스 롱 크레스트 컨티뉴스 컨티뉴스 롱 크레스트 세명 있어요? 역시나 솔직히 롱 크레스트 다 나가버리는구만 제가 언제 사람 많은 사람 많이 보는 짓거리 한 것도 아니고 달리는 방송이 재밌지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타이틀 시케인 타이틀 시케인 수차례 롱 크레스트 compt사 에이, 한 분이라도 보시면 좋은 거죠 아, 이거 5라이스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아, 너무 위험해 5라이스는 그렇다고 4 플러스라고 해도 조금 아쉬운 곳이고 아, 그냥 4라이트 플러스 B 컷 코시언, 프라이 플러스 브레이킹, 스퀘어라이트 이거 전화가 마주지어 전화가 마주지어 이 자리에서 봄라니 플러스 브레이킹 이 자리에서 봄라니 플러스 브레이킹 사이로 이런 넥이 이 자리에서 봄라니 플러스 브레이킹 이 자리에서 봄라니 플러스 브레이킹 게이트 내로우 게이트 저걸 장애물 인식을 안하네 어 그러면 어쩌지 이거 어떻게지 그러면은 300 390 그럼 한 150정도 되려나 안되네 이씨 말안들어 내로우 게이트 390 390 490 490 490 49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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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 1090 1090 뒤로 빠졌다시 코션 여기쯤 코션 하나 붙여주고 코션 와이트 타이틴스 와이트 타이틴스 투라이트 플러스 슬리피 워치 슬리피 워치 아 이거 플러스가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로 하던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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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파틴 4레버전, 서랏 오버팀 사진널블리 cash please watch 올리 플래슬์ 6레버전, ok 올리 플래슬랗 6레버전, ok 3레버전, 좌아인 반대쪽, 좌아인 반대쪽, 플랫 6라이드도 괜찮습니다. 플랫 6라이드도 괜찮습니다. OK, 300 외부 4라이드도 괜찮습니다. 외부 1라이드도 괜찮습니다. 5라이드도 괜찮습니다. Ginger-4라이드도 괜찮습니다. 모터 2라이드도 괜찮습니다. 네, 화면을 저장합니다. 탁크가 끝까지는 러시a워두판을 받을 것입니다. 러시아워두판을 받았습니다. 하이트 스캔 1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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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6렛 100 6렛 허그 니프스가 붙어갖고 6렛 gradu장 はい から 2렛 100 28 22 62 , 60 6렛 오케이 120 포션스 와이트 플러스 플러스 오픈스 앤 타이틴스 그냥 오픈스 앤 타이틴스로 하자 오픈스 앤 타이틴스 오픈스 앤 타이틴스 앤 타이틴스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한 공 공 육 정도 오픈스 앤 타이틴스 원 라이스를 쪼금 당겨 놓자 이제 카운 왓츠 오픈스 앤 타이틴스 150 내로게이트 150 1랩 1랩 오픈스 롱 앤 타이틴스 오픈스 롱 앤 타이틴스 오픈스 롱 앤 타이틴스로 할까? 아 이거 어렵네 여기는 오픈스 롱 앤 타이틴스 오픈스 롱 앤드 타이틴스로 할까? 오픈스 롱 앤 타이틴스로 하기 2란 앤 타이틴스로 할까? Young-1 obviously Young-1 Cecin 예! 됐어. 이제 최종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종 테스트. 이제 감상을 할 시간이지. 최종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50라운드 5라운드 그냥 1라운드 롱 하자 여기 플러스 깔리프도 필요가 없는 거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ll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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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페이스노트 완성! 오호~~ 페이스노트 완성! 이제 백업을 받아놔야지 백업을 받읍시다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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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을 받아놓지 않으면 엿되는 겁니다 1001번이면은 하나 더 있나 혹시? 1001번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다른 아이디로 달려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로그인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아이디가 뭐 했더라? 아이디가? 이거 했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맞겠지? 맞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집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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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